벡터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 같은 걸 그릴 때 참 편리해요. 여기 삐져나간 선들 보이시나요? 원래대로라면 이거를 하나씩 소동으로 지우고 있겠죠. 근데 벡터레이어를 사용하시면요. 이 선이 마법처럼 정리가 됩니다.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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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하면 선 정리가 끝났습니다. 채색을 할 때 주로 쓰는 브러쉬는 기본 브러쉬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설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곱하기는 어둠을 그릴 때 유용한 합성 모드예요. 곱하기를 이용해서 그림의 입체감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괭인의 괴뿔입니다. 그동안 제가 주로 쓰는 브러쉬가 뭔지 레이어 합성 모드는 어떤 걸 주로 사용하는지 같은 그림 관련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드디어 이번 영상에서 제가 자주 쓰는 기능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냐 하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클립스튜디오 페인트의 제작 지원을 받아 클립스튜디오 기능 소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와... 클립스튜디오 안에 엄청 다양하고 좋은 기능들이 많은데요. 이 영상에서는 제가 작업할 때 실제로 쓰고 있는 핵심 기능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종이를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이쪽에 파일 누르시고 신규 누르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요. 제가 쓰는 종이 사이즈를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답변 드리자면 3840 픽셀 곱하기 5777 픽셀이 제가 쓰는 종이 사이즈예요. 해상도는 300dpi로 맞춰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클립스튜디오 PC 버전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종이 사이즈 같은 경우는 자신의 기기나 상황에 맞게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OK를 눌러서 종이를 만들어줍니다. 자 용지를 만들었으면 본격적으로 스케치를 한번 진행해 봐야겠죠. 스케치에는 샤프 펜슬을 사용합니다. 여기 보시는 창은 제가 자주 쓰는 브러쉬를 모아놓은 창이고요. 여러분께서 사용하실 때는 이쪽에 연필 브러쉬를 들어가셔서 샤프 펜슬을 골라주시면 되세요. 자 여기서 제가 사용하는 브러쉬 옵션을 알려드릴게요. 샤프 펜슬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쪽 도구 숙성 탭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렌치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걸 눌러주시면 여기서 잉크의 불투명도의 눈을 켜주시고요. 그리고 브러쉬 끝에 브러쉬 농도를 50부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종이 재질에서 이쪽에 눈 켜져 있는 걸 다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정 탭에서 손떨림 보정에 눈을 꺼주시면 제가 사용하는 옵션이 완성됐어요. 브러쉬 설정이 완료됐으니까 러프를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브러쉬 농도를 50으로 낮춰놨잖아요. 그게 러프를 잡을 때는 좀 부드럽게 발리는 느낌이 더 좋거든요. 저는 수작업을 하다가 디지털로 넘어온 케이스라 너무 날카로운 선으로 갑자기 흰 종이에다 그리려고 하면 좀 부담스럽고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처럼 수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디지털로 넘어오신 분들은 샤프 펜슬 같은 부드럽게 발리는 수작업 느낌이 나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러프하게 그림을 잡으신 후에 날카로운 선으로 한 번 더 선을 따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러프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선을 따봐야겠죠? 여기에 있는 레이어를 전부 잡고 하나로 합쳐줍니다. 그 다음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선색을 파란색으로 바꿔주고 선을 딸 새 레이어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파란색으로 바꾼 레이어를 불투명도를 조절하여 투명하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선을 딸 준비가 끝난 겁니다. 선을 딸 때 쓰는 브러쉬는 G펜인데요. 여러분이 G펜을 찾을 때는 왼쪽에 펜 탭에 들어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G펜을 선택하시고요. 도구 속성 밑에 있는 렌치를 클릭하셔서 잉크의 불투명도를 70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필압을 눌러주시고 안티에일리싱에서 눈을 꺼주세요. 그리고 브러쉬 끝 탭에서 경도에 눈을 켜고 50% 그리고 브러쉬 농도에 눈을 켜고 50을 맞추신 후에 그 옆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필압을 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정 탭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눈을 모두 꺼주시면 제가 하는 G펜 설정이 끝났어요. 여기서 하나 더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손떨림 보정 수치를 아주 높게 사용을 하시면요. 내가 손이 떨려서 직선을 잘 못 끊는다 하는 분들도 쉽게 직선을 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수치가 높으면 제 마음대로 선이 그어지기보다는 억지로 직선을 만드는 느낌이 있어서요. 저는 기본 수치인 6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손떨림 보정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요. 본인에 맞게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선을 딸 때 유용한 벡터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벡터레이어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생성되는데요. 벡터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 같은 걸 그릴 때 참 편리해요. 아까 만들었던 G펜으로 간단하게 머리카락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머리카락이 다 그려졌네요. 여기 삐져나간 선들 보이시나요? 자 이 선들이 벡터레이어를 써야 되는 이유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이거를 하나씩 소동으로 저희가 이렇게 지우고 있겠죠. 그러면 너무 번거롭고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벡터레이어를 사용하시면요. 이 선이 마법처럼 정리가 됩니다. 자 왼쪽에 가셔서 지우개 탭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벡터용 지우개를 선택해주세요. 자 이 지우개를 이용해서 지금부터 이 선을 정리해볼게요.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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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하면 선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벡터레이어에 유용한 점이 있는데요.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조작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서 오브젝트를 클릭하시고 마음에 안드는 머리카락을 하나 선택해줄게요. 그러면 이 점들을 이용해서 이 선을 고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선 하나만 내가 만져서 고치고 싶다 할 때 유용하겠죠. 자 그리고 고칠 걸 다 고쳤으면 다시 브러쉬로 돌아가서 브러쉬를 선택해주시면 선택이 풀리세요. 자 이렇게 벡터레이어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능들을 활용해서 한번 선을 따볼게요. 클립스튜디오는 특히 선화에서 강력한 툴인데요. 그래서 한국 웹툰 업계에서는 90% 이상이 클립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어요. 클립스튜디오는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쉽고 유용하게 사용 가능한 툴이니까요. 만약에 그림을 이제 시작하는 분이 계시다면 클립스튜디오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머리카락까지 선을 다 땄기 때문에 픽셀 유동화 기능을 이용해서 살짝 머리 모양을 다듬어줄 건데요. 픽셀 유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벡터레이어를 레스터화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일반 레이어로 바꿔줘야 돼요. 자 벡터레이어를 우클릭하고요. 여기에서 레스터화를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에 픽셀 유동화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형태를 고쳐줄 수 있어요. 자 어느 정도 형태가 마음에 들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또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선화는 그림의 뼈대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깔끔하고 정확하게 작업하는 게 좋은데요. 채색을 위한 계획을 세우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선화 작업을 하실 때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기능들을 한번 활용해보세요. 이제 선화가 다 되어서 그림의 회색 바탕을 채워줄 건데요. 레이어를 새로 하나 만든 후 캔버스 전체 영역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채우려는 캐릭터 선화 레이어를 함께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 자동 선택 툴로 캐릭터 바깥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캐릭터만 깔끔하게 선택되는데요. 이 영역을 회색으로 채워주면 됩니다. 그 외의 배경은 브러쉬로 직접 회색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밑색을 깔아줄 차례입니다. 밑색을 깔 때 채우기 툴이나 브러쉬로 일일이 칠하는 방법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 생략하고 클립 스튜디오의 강력한 툴인 에워싸고 칠하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왼쪽 채우기 툴에 에워싸고 칠하기를 누른 다음 아래에 있는 체크박스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고 새 레이어를 만든 뒤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화 레이어도 함께 선택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둥글게 에워싸주면 짜잔! 참 쉽죠? 이 툴을 이용하면 밑색을 채울 때 더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레이어 클리핑 기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채웠던 바탕 레이어 위에 새 레이어를 만들어주시구요.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끝난거에요. 이제 이 레이어에 그려지는건 회색으로 채워진 곳에만 그려집니다. 레이어 클리핑 기능은 앞으로도 그림 그릴 때 엄청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밑색을 깔기 전에 마지막으로 색을 부드럽게 넣을 때 쓸 에어브러시 설정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쓰는 에어브러시는 왼쪽에 에어브러시 탭에 부드러운 브러시구요. 아래쪽에 렌치 눌러주세요. 그리고 잉크 들어가셔서 불투명도 켜주시고 오른쪽 아이콘 눌러서 피란 먹여주시구요. 합성모드는 눈 꺼주세요. 그리고 브러시 끝에 가셔서 브러시 농도를 10으로 바꿔주시고 옆에 있는 아이콘 누르셔서 기울기 체크 빼주세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들어가셔서 이쪽에 눈 꺼주시구요. 그 다음 보정에 들어가셔서 눈 꺼주시구요. 그리고 넘어가기 방지에 가셔서 여기에 있는 3개의 눈을 다 꺼주시면 브러시 설정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알려드린 것들을 이용해서 밑색을 채워볼게요. 이렇게 기본 밑색을 깔아봤구요. 그 다음에 에어브러시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그라데이션을 넣으면 이렇게 밑색이 완성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채색을 해볼건데요. 채색을 할 때 주로 쓰는 브러시는 기본 브러시입니다. 이건 옆에 붓 탭에 있는 구아슈 브러시이구요. 제가 사용하는 설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렌치 누르시고 잉크에 가셔서 불투명도의 눈은 켜주세요. 그리고 물감량, 물감농도, 색느리기의 눈은 꺼주시구요. 물감량은 80, 물감농도 80, 색느리기는 10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혼색 모드를 지각적으로 바꾸고 밑에 아이콘은 가운데껄 눌러주세요. 그 다음 브러시 끝으로 가셔서 두께 옆에 아이콘을 눌러서 필압과 속도 체크해주시구요. 방향은 0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브러시 농도는 100으로 해주시고 눈은 켜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이 재질에 가셔서 눈을 꺼주시면 제가 사용하는 브러시 설정이 완료되었어요. 이제 밑색 다음 단계로 레이어 합성 모드를 이용해서 그림의 전체 분위기를 잡아볼 건데요. 이때 곱하기와 더하기 발광 합성 모드를 주로 사용할 거예요. 더하기 발광은 빛을 그릴 때 효과적인데요. 더하기 발광을 쓰면 밝은 햇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곱하기는 어둠을 그릴 때 유용한 합성 모드예요. 곱하기를 이용해서 그림의 입체감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럼 방금 알려드린 것들을 이용해서 채색을 진행해 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합성 모드는 아까 알려드렸던 클리핑 기능을 사용하면 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알려드린 것보다 더 많은 합성 모드를 사용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다 알려드리기는 어려워서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합성 모드가 어떤 게 있나 직접 사용해 보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알려드린 두 가지만 있어도 충분히 채색을 예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우선 곱하기와 더하기 발광으로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 인물의 빛을 받는 부분을 더하기 발광으로 살려주고요. 배경에도 빛 받는 부분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바로 곱하기를 넣어서 인물과 배경의 입체감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그림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나왔네요. 이제 하나씩 묘사를 해주면 됩니다. 묘사를 할 때는 모든 부분을 다 잘 그리려고 하는 것보다 강약을 주는 것이 좋아요. 중요한 것일수록 자세히 그려주고 그렇지 않은 건 덜 그려주는 게 그림을 집중력 있고 시원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캐릭터의 얼굴 주변을 가장 먼저 묘사해주고 나머지는 그거에 맞춰서 조금 힘을 빼서 묘사하는 편이에요. 자 이제 그림이 다 그려졌습니다. 그럼 보정도 간단하게 해볼까요? 보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합성 모드인 오버레이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오버레이는 색감을 추가하거나 톤을 맞출 때 자주 사용하는 합성 모드예요. 눈을 껐다 켰다 해볼까요?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렇게 빛이 나는 부분이나 강조해야 하는 부분에 밝은 색감을 넣어주면 그림을 더 반짝반짝하고 화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클립 스튜디오에 들어있는 보정 기능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쪽에 레이어 창 여셔서 신규 색조 보정 레이어를 들어가시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보정 기능들인데요. 이 중에서 간단하고 쉽게 쓰실만한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은 밝기 대비입니다. 밝기 대비는 말 그대로 그림의 밝기와 대비를 조절할 수 있는 보정 기능이에요. 그래서 원하시는 정도를 맞추시고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바로 레벨 보정인데요. 레벨 보정은 쉽고 간단하게 그림의 톤을 조절할 수 있는 보정 기능이에요. 어두운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밝은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가운데는 그림의 중간 톤은 어느 정도인지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의 텍스처를 추가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위쪽 창에서 소재로 가신 다음에 창을 열어보시면 텍스처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위쪽에 있는 게 전부 종이질감 같은 건데요. 저는 드로잉 페이퍼를 한번 써볼게요. 이걸 드래그해서 그림에 갖다 놓으면 텍스처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 보이는 네모 박스에 점을 잡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텍스처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레이어도 합성 모드를 바꿔주면 더 자연스러워져요. 오버레이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 상태에서 불투명도를 낮춰서 조절하면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제가 작업을 할 때 항상 넣어놓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말 그대로 사인이고요. 다른 하나는 노이즈 텍스처예요. 이렇게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노이즈 색감을 항상 넣어놓고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림의 질감과 색감이 풍부해져서 그림 그릴 때 좋더라고요. 이 노이즈 필터는 필터 창의 효과에 들어가시면 있고요. 원하시는 정도로 조절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클립 스튜디오의 핵심 기능들을 소개하면서 저의 작업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클립 스튜디오의 다른 유용한 기능들을 모두 다 설명해 드리진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3D 툴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만든 다양한 소재를 다운받아 써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타임레스 저장 기능이라는 기능을 써서 자신의 그림 과정을 녹화해 둘 수도 있어요. 여러분께서도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직접 체험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클립 스튜디오는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여러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체험판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공식 사이트에 가셔서 직접 다운받아 사용해 보세요. 어...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여러분, 그림은 즐겁게 그릴 때 가장 많이 느니까요. 잘 그리려고 너무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는 데 집중해 보세요. 그림 그리는 게 훨씬 즐거워지고 더 빨리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